내 눈! 야, 그러지 말고 너도 운동 좀 해. 네가 뭘 모르나 본데? 이 티셔츠 속에 감춰진 후면 생각감 보여? 응? 보여? 응? 그래, 보이지? 그래, 뚫고 나오지? 응? 그래, 거기 해. 오, 오우야. 오우야, 그래. 나온다, 야. 그래. 몸을 움직이자, 몸을. 야! 너 벤츠 맺히는데? 야. 겨우 이걸로 시작한다고? 그치? 너무 양심이 없었다. 뭐해? 뭐해? 그치? 그래, 운동이 좀 되지. 이제. 잠깐만. 아, 아직 몸이 더 풀렸네.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다. 처음부터가 아니라 예전부터 루틴이거든? 알지도 못하면서. 어, 여성아. 어. 어, 알겠어. 대피니 호출. 아이, 이제 막. 이제 막 몸이 풀렸는데 아쉽네. 로이, 어. 이 둘이 대기의 경우는 어떻게 해? 또, 경고를 하자.